제가 애니메이션이 총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주마음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타나기 기능 제가 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이제 보시기만 하셔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패스를 슈퍼맨에 찍으면 얘가 주인공이 돼서 지금 꽉 차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투명 프레임을 슈퍼맨 상반신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상반신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할 거예요. 그래지? 라고 입력을 하고 텍스트를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또 여기다가 서울대학교 입력을 하고 이렇게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개체죠? 그리고 패스를 보게 되면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미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프레임에 패스같이 키게 되면 별표 보이시죠? 별표. 이 별표가 핵심이에요. 별표를 클릭하시고 나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기에요. 여기서 제가 얘네의 개체를 클릭하면 1번 별표 1, 별표 2가 되죠. 그리고 나서 특별한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면 여기서 글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1번 패스에요. 2번 패스가 뭐였죠? 투명 프레임으로 슈퍼맨 상반신입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별표가 2번 프레임에 별표를 클릭해서 별표를 저희가 작용시켰죠. 그러면 지금처럼 다시 클릭할 때마다 별표 1, 별표 2가 나타나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2번 패스까지 찍었고 거기서부터 별표 1, 별표 2가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패스를 3번을 찍었어요. 별표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있고 패스를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다시 처음 상반신 별표 1, 별표 2 이제 별표 더 이상 없죠? 별표 없으면 다시 패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패스로 주민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효과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타내기 별표는 프레임에 패스가 찍혀야만 별표 효과가 나타나면 텍스트 그리고 개체는 패스를 찍어도 별표가 안 나타나고 프레임에 투명 프레임뿐만 아니라 대괄호 동그라미 다 똑같습니다. 프레임에 찍히셔야 별표 효과가 나타나서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개체를 나타내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텍스트 그리고